내가 커플들 좀 유독 많이 괴롭히는 게 규범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연애에 되지 않겠냐 이거 좀 이쁜 여자였으면 좀 야 또 윤서연 이거 남자친구 말고 주위에 또 쉬지 마라 이쁜 어미구를 누리구란 말이야 어? 알겠어? 어? 어? 왜 장가 좀 나잖아 우리 이상희도 장 나가야 되는데 자 한 바퀴 더 가고 잠깐만 쉴게요 어? 참으로 내 이상형은 나보다 어깨 넓고 몸이 70kg 넘는 여자 아니겠지 그 정도는 돼야 나를 지켜주지 우리 가운데 희상희 오빠 이상형은 목방 좋은 여자 여자를 좀 잘 때리거든 무조건 내 집 좋아해 아씨 나 게임을 먹고 있는데 목방 좋은 여자 기왕이면 탱커도 아니지 격수말고 아우 나 여기 자랑이 있다 아 여기 주중본 옆에 깜짝이야 아니가 지금 아우 아 외모로 되게 멀쎄게 잘하는데 외모로 좀 아윤신이야 아윤신이죠? 아우 아 제 아 posee 아윤신이emes ㄱ có 아윤신 Divi 아윤신이 사진 짜 OG 하윤신robe 하윤신 지금 축구성중이야? 자 손님이 오른발 슛! 하하하하 여자친구들 태권도 성중 앞차기 아우! 옆차기 뚱! 돌려차기 아우! 아니 좀 잡아줘요 친구들은 야 여친 1친인데 여친 아니야? 무승사인데? 친구 몇 명이었어? 둘이? 아 단둘이 이 시간에 남녀와 상에 이쁜게 멋있게 잡았고 우리 놀이동산은 그냥 친구 내게 주고 싶냐? 장난하냐? 이게 장난하나? 남녀상에 친구가 어디있냐? 집에 호환을 어머니 아버지가 15년 친구였는데 내가 생겼댄다 이 자식아 그려 그냥 친구들 이렇게 그냥 친구라고 한다고 오늘부터 친구만 만나고 있어 친구 찾아야 무승사님 친구 찾아야 친구만 한 50명 만들고 싶다야 아유 어쩌고 이렇게 둘 다 반갑고 가니? 어? 아유 너네 그 잔대에다가 몽땅 쳐버리고 싶다야? 황홀 못돌이네 반짝이 룩이 야 너 친구 자꾸 저기 인자 있는 것만 내 직접 내게 어? 너 힘 좀 세다고 남자만 힘으로 뺐지마 야 너네는 몇 학년이야? 우리 와우스 여기고요 우리 파란색 반짝이랑 옆에 스트라이프 어? 16이야? 중3이야? 참 요즘 애들 다 저렇게 무서워하게 생겼어 야 우리 파란색 줄무늬는 내가 좋아하는 룬이 있다면서 그 예전에 라카도다 또 기물도 가지만 여기 직구도 끊고 잖아 선생님? 그치? 야 인성 형님 초초섭이 옆에 우리 형님은 지금 저드라이가 찢어져가는데 지금 아니 저기 옆에 형님은 혼자 다져요 아니 저기 인성 형님은 고시마 자기 생기셔 아니 선글라스는 왜 끼셨어? 왜 이렇게 그 호흡 다졌는데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? 와이프세요? 사모님이세요? 남편 좀 찍혀주세요 결혼하면 원래 남자들이 힘이 빠져요 야 최초섭이 뭐해 이 최초섭이 어? 이 21살이 최초섭이가 18살 임세현이 겨드랑이만 졌대요 이것들이 옆에 우리 차장님이 사모님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 와이프 목적이 있겠대 아니 왜 목을 쳤까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할 준비합니다 휴식 아